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이따 와볼게요 얼마나 깨끗해졌나? 자석 자석 저기 붙여놓으세요 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왼쪽이 많은 감탄입니다. 여행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마도 궁중한 인공이 오고르 레이 의자도 놓으시고요 잘하셨어요 피아노 뚜껑도 닫으셔야죠 러그도 좀 삐뚤어졌는데요 잘하셨어요 네 되셨어요 방은 괜찮으시고요 이제 저번에 또 낙서 하셨었잖아요 저거 말고 또 낙서 많이 하셨죠 장태리씨 네 저기로 있었네 이제 그만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이리 와보세요 괜찮아요 조각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리 와보세요 또 하실 일이 있어요 수건을 엄청 잘 개신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수건을 엄청 잘 개신다고 들었는데 개주세요 이따 올게요 이따 올게요 이거 넣으세요 올려놓으세요 됐어요 나머지 제가 할게요 진짜 괜찮아 괜찮아? 테리가 할거야? 그래 다해 알았지? 진짜 펜 받아줄까? 진짜 펜 있어 그거 저런건데 할게 이제 곧 있으면 일곱 살이고 나는? 케이도 이제 다섯 살 돼가니까 엄마가 큰 맘 먹고 샀어 봐봐 오늘 봐봐 뭐야 언니? 내 핸드폰 내 핸드폰 내 핸드폰 앉아봐 이제 핸드폰 허물로 줬으니까 이제 그걸로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거야 어? 머클래칭보이 되나? 진짜야 이거? 아니야 핸드폰이잖아 진짜? 왜 이래 이게? 전화하는거 해봐 테리한테 전화해봐 근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부러지잖아 이거 엄마 핸드폰 샀더니 테리한테 테리랑 혜리한테 선물 주실 수 있어 뭐야 여보세요 삼사통화 주세요 어 엄마 어 혜리야 아 그 멀리 멀리 가서 멀리 가서도 할 수 있어? 멀리 가서도 할 수 있어? 멀리 가서는 이제 소리되어 Q. 으 ste Russians 가ратca 친구들 마 과란 너 어디갔어? 왜 안올라? 왜 안올라? 그냥 곽쳐여 kov 곽쳐여 장난감으로 쓰면 돼 z 도 제 입에 있어요 어? 테리야 왜 요즘 어린이집 안와? 어 오늘 추우는 날이에요 추는 날이요? 네 요즘 매일 안오잖아 보고싶어해 테리야 근데 친구들은 어딨어요? 친구들은 다 와있어 여기 친구들 바꿔주세요 여기 아주머니 아주머니 너무 재밌어 진짜 잘 어울린다고? 응 잘 어울린다고? 어 맞아 테리야 봐봐 이거 엄청 잘 어울린다 아이고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 잘 어울린다고? 어 맞아 너무 이쁘시네요 너무 이쁘시네요 야 뭐야 길에서 테리야 엄마 봐봐 테리야 엄마 봐봐 엄마가 봐야지 뭐야 뭐야 너무 이쁘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